나랑 같은 종의 우월한 유전자라는 걸 그거 말고 저한테 다른 얘기 해주실 건 없나요?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뻤다 네가 자랑스러웠어 잊지마 우리는 인간보다 우월한 유전자다 다시는 변하면 안 된다 그 눈빛 걱정하지 마 우린 여기서 나가게 돼 있어 그게... 최선이겠죠? 그럼 내가 다 계획을 세워뒀어 으윽! 내가 내가 마무리해야 돼 속보입니다 헤드헌터 한서준의 목이 잘렸습니다 네가 내 눈앞에서 그랬듯이 나도 네 새끼 보는 앞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? 한서준 널 죽일 거야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약속 지켜 정바라 꼬미지한테 했던 약속